안녕하세요 용부로입니다. 오늘은 시원한 활어 물에 그리고 유부초밥, 연어초밥, 새우초밥 고로케, 그리고 새우튀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잘 먹겠습니다. 여기는 신기하게 막국수가 들어있어요. 원래 거기 소면을 넣어주는데 이렇게 막국수가 들어있어요. 원래 소면을 넣어주잖아요. 이렇게 막국수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들어간식은 지금 gerçekten 따뜻하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멈추장 연어 김치만부 기름 칼국수 그냥... 어... 진짜 맛있다. 맛잘. 맛있게 맛있어. 너무너무 맛있어. 진심한 맛은요. 뭐... 오늘의 비밀비찜이 정말 맛있었을 때의 비밀비찜이 너무 좋아요 내 비밀비찜이 정말 맛있어 그리고 비밀비찜이 정말 맛있어 나는 이게 무슨 맛일지? 너무 맛있어 굉장히 맛있다 그때 그 김치찜이 정말 맛있어 그 김치찜이 정말 맛있었네요 뼈가 매운 거 같아요 저는 몇 개의 색이 더 맛있어요 저는요 뼈가 매콤한 맛이에요 이렇게 달려가지고 시원한 거 같애 은근히 여러분은 지나도 찍어서 이빨 아삭 너무 맛있지만 저희는 우리의 자 우린 훈훈한 로제 아니요 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었고 먹어야지 오늘의 성함은 아프리카 다진 마늘 올해 먹고 싶어요 도라가 짜장라면 먼저 라면을 먹어보려고요 라면을 음료 라면을 마주기 라면을 먹으면 맛있게 잘 먹는다 계속 먹은 게 카레가 더 맛있어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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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을 것 같애요 바삭한 두껍이 더 맛있을 거에요 이게 한 입을 주는 거 같아요 아... 이 제품은 이 제품을 사용하여 매콤한 과정에서 사용할 때가 더 좋아요 이 제품은 이 제품을 사용할 때가 더 좋아요 이 제품은 이 제품을 사용할 때가 더 좋아요 지금 이 때에 찍어먹는 면을 먹음 오늘의 드디어 어제 찍어먹어요 이거보다 더 최고의 맛 이걸로는 다 먹으면 좋겠어요 이거보다 더 더 맛있었어요 이거보다 더 더 맛있게 먹음 너무 맛있었어요 오묘한 맛 바삭하니 너무 맛있어 타임 저어간 김치 순대 소금 한참 질기 소금 고구마 바삭하니 소시지 소시지 칼국수의 고춧가루 오일로도 잘 먹으며 먹으면 이렇게 몸이 너무 좋아요 맞을 때 맛은 닭다리 제가 두ти 거에 있는 거랑 잘 모르겠어요 이곳은 아삭아삭한 소그맣게 먹을 수 있습니다. 매콤하고 맛있게 먹었으면 더 맛있어. 식용유가 너무 매콤하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번엔, 그치, 고기 맛, 고기가 더 맛있어. 생크림은 바삭한 거 같아요 너무 맛있네요 아쉽게 먹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쉽게 먹으면 좋겠어요 그때는 먹으면 좋겠어요 저는 면이 진짜 맛있고 면이 좋은데 면이 더 맛있는데 면이 너무 맛있으면 좋겠어요 면이 더 맛있어 면이 더 맛있게 먹으면 좋겠어요 면이 더 맛있어 한입을 먹으면 더 맛있어! 이 맛은 고소하고 맛을 먹기 때문에 참기름이 잘 어울려 마카롱 뭔가 한마디 그때는 더 맛있었어요 저는 단단한 가게 쭉쭉쭉 띠고거 긴가루 띠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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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으 으 5 으 으 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양념은 덕분에 느끼하고 잘 먹어요 오.. 치즈는 못 먹었지만 치즈는 comen치고 치즈는 너무 맛있었어요 치즈는 너무 맛있었어요 치즈는 너무 맛있었어요 치즈는 진짜 맛있었어요 치즈는 안 먹었지만 치즈는 너무 맛있었어요 회가 진짜 많아요 топ이 재미있는 것 같아요 치즈가 재밌어요 저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잘 어우러서 치즈가 너무 좋아요 정말 맛있다고. 오늘 새끼가 아주 잘 야말라고 합니다! 너무 맛있어. 나는 다이어트하는 것 같아요. 나는 다이어트하는 것 같아요. 나는 개선을 넣는 것 같아요. 나는 다이어트에 빠지는 것 같아요. 나는 다이어트에 빠져있는 것 같아요. 나는 다이어트에 빠진 것 같아요. 고춧가루 네 오늘 시원한 활어물에 면허초밥, 새우초밥, 유부초밥 그리고 튀김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안녕 안녕